먼저 안 찍는지 안녕하세요 근데 오늘 뭐 찍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뭐를 외래한 것 같아요 아 이거요 제가 포인트 했어요 새로운 파이족을요 그것도 일로 와봐요 아까 처음에 아기였던 파이족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것 봐요 여기 달팽이도 먹었어요 여기요 다 영양분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그런데 좀 다 컸지요 그리고 또 여기 아기들이 생기를 해요 그리고 또 아기지역이 컸어요 그리고 또 저희 얘네들은 지금 햇빛을 받고 있는데요 제 아빠가 바그를 물주셨어요 그리고 또 저쪽에서 햇빛을 줬어요 저 할 수도 있어요 저 할 수도 있어요 그 또 죽었다면은 플랜트에 묻어줬고요 그리고 또 소금 육사 바빠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